아 쌀쌀쌀해 여기도 좀 쌀쌀해요 네 비는 안 왔죠? 네? 비는 안 왔죠? 비 비 아 네 어제 비 왔어요 어제? 아침 아침에 조금 비가 왔어요 아 왔어요? 오케오케 여기는 어제 눈 왔어요 어제 눈 눈 또 왔 눈 눈 네 눈 왔어요 눈 아 눈 눈 아 아 어제 눈 왔어요 근데 어디에서 어디에요? 여기? 무산에 무산에서 눈이 안 안 안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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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태안은 좀 추워서 눈 와요 부산은 좀 이제 따뜻해졌을 거예요 보미라. 저는 아직 눈이... 못 봤어요? 네, 네. 안 봤어. 못 봤어? 한국 눈 많이 오는데 왜 못 봤지? 뉴스, TV에서 봤어요? TV, 뉴스? 네, 네. 알았어요. TV 한 번 해볼게요. TV 한 번 해볼게요. 여기는 북극에 있는 식당입니다. 반세호를 팔아요. 여기는 북극에서... 북극에 있는 식당입니다. 반세호. 북극에 있는 식당입니다. 반세호. 팔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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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 좋아요? 네. 네. 링 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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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케이. . . . . . . 으 으 반 반쎄요 으 4 한번 얘기해주세요 뭐 으 여기 반세우는 맛이 있어요? 네, 맛있어요. 여기에서 반세우는 맛있어요. 여기 반세우는? 여기 반세우는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네, 여기 반세우는 아주 맛있어요. 반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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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認為 организ아? 고마워. 돈을 위해서 반세우는? 이 반세우는? 딱 픽사입니다. 아마니까 아이요 이렇게? 간세오는 얇고 둥근 모양으로 그 위에 요리를 해서 반을 접어서 먹어요. 간세오는 얇고 둥근 모양으로 그 위에 요리를 해서 넣고 반을 접어서 먹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간세오는 만드는게 얇다. 얇다 알아요? 얇다. 이렇게? 아니, 얇아요. 종이는 얇아요. 책은 두꺼워요. 아, 얇고 간세오는 얇아요. 얇다. 두껍다 알아요? 네, 알아요. 두껍다. 반대. 반대. 얇다. 둥근. 트윙백 한번 해봐요. 간세오. 먹는 간세오 요리 방법 간세오 한국 주아 반세오 바 앙 앙 반세오 네, 이게 워화 은근 비전 오우 무서운 선 간세오 힝 먹는 원 우예 쥔단 세오 요리 요리 앙 앙 앙 딩뎅 네 아 아 아 넌 위리 이은ando x x x x x x x 반세오 쪽이 얇다예요? 얇은, 얇고 충분해요. 요리는 나우친 오 비아 젠. 요리가 위에 있어요. 나우친, 이거 멍, 이런 멍. 적도이 바안. 적도이 이렇게. 적도이, 적다. 요리를 반을 접다. 적도이, 적도이. 적도이, 적도이. 어, 네. 있어요. 여기에는 문자 하노이도 있어요. 네네. 여기 간판에, 광가오. 간판 뭐예요? 쎙벽? 광가오? 광고이. 광고이. 네. 쎙벽라지? 문자 하노이. 오달. 또. 또한. 또한. 오달궁. 아, 또한. 여기에는 또한 문자 하노이도 있어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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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제 어제 하던 거 해요? 아. 그만큼 남았어요. 또. 아, 물론이죠. 함께 이겨내요. 균형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의논할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게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게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죠? 정말 그렇죠. 그 균형을 찾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내는 것을 응원합니다. 당연히 맞 Scandinavian 사람들과 함께요. 당연히 국민으로 인사해주십시오. 당연히 여러분, 저희는 저희에게 이승이대한 아이제에 대해 이야기하다듬을 겪고, 여러분과 함께 읽어내요.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의 시간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논할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게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게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죠? 정말 그렇죠. 그 권영은 작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은 내는 것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권영은 작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영은 작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영은 작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응원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물론이죠. 작년? 네. 작년. 네. 물론이죠. 네. 둘 다 우리 롱 동 롱 롱 롱 롱 롱 의견이에요. 뉴, 뉴, 뉴. 뉴 화면, 화면? 뉴, 네. 만나간 아이, 누구랑. 사람이랑. 필요하다, 간이 필요하다. 만나간 필요해요, 아이, 사람이. 조주연 의견. 이야기하다. 조주연 네 맞아요. 이야기하다. 자우도의 논유에. 자우도의 자우주연. 자우라 주연 이야기 난다. 또는 어학 또는 자세 공유하다. 행각을 공유하다. 의논하다, 의논하다. 윗퉁자 세배. 각주치 유지. 수칸방. 유치하다. 유치하다. 유치. 네, 네. 수칸방자 공개. 국성. 국성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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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일과 생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으면 또 있어요 오다이. 난 항상 여기 있을게. 나에게 말해줘요. 또이세. 오다이. 음. 여기에 또이세. 있어요. 고마워요. 네. 또이 나는 단지아. 단지아 까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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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럴게요. 소이 단지아 까오. 유도. 유도. 평가. 이겨낼게요. 유도. 그것은. 예. 그것은. UAE. 그것을 이겨내다. 가오지아. nen자. 간. 땐지아. 나. 그리고 또한, 또한. 이유. hopefully? 간다이. 당신처럼. 네. 당신처럼. 네. 자. Stan. 뜻 아주 좋게 이해하는 친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서로 지원하고 아 지원하다 그리고 서로 란 지원 서로 란나오 지원 그리고 란나오과 또이 기간 네 어려운 기간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다 아 어려운 기간 그리고 란나오 어려운 때를 기간을 이겨내면서 지원해줘요 하면 좋죠 자톳 하는 것은 자톳 좋아요 참 좋죠 진싹 진싹 정말이죠 아이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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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나오 팀 찾다 공룡 같이 같이 함께 찾아요 자수간 필요한 방법을 찾아요 구형을 찾고 바 잔 또 잔 시간은 시간 시간을 내다 잔 내다 주다 내는 것은 주다 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주다 시간 주다 내다 시간 내주세요 이를 들어서 시간 좀 내주세요 하면은 함께 공부해요 시간 좀 내주세요 함께 이야기해요 자오 주엔 자오 주엔 잔 도 잔 시간 내주세요 시간 필요해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조 주 관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주 관 네네 오케이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나일라 오늘은 끝났어요 요거는 끝나서 내일 내일 주말이에요 내일은 내일 주말 굿바이 그러면 주말 계획 있어요 엠 도대해 꼭 개뺥 구와 추원 어 아 아 아 날마일 제가 이리 câu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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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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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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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아 알았어요 다대포 사람들 서핑 안해요 서핑 알아요 근데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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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요 네 겨울에는 추워서 나도 다대포 똘이다디 다대포 하이 하이 다대포에서 다대포 이렇게 올라가면 산이 있어요 산 산 아래 응 산 아래 뭐 잡혀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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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는데 부산에, 정갱이, 작은 문고기, 네 긴거, 긴거, 제가 이름이 뭐예요? 아, 몰라요. 여기. 아, 깍꿍치, 잠깐만. 1, 2, 3, 4, 5, 6, 7, 8, 9, 네, 근데 여기에는 작은 문고기, 작은 문고기 있어요. 큰 문고기 없어요. 네, 네, 이렇게 낚시, 이렇게 낚시예요. 네, 한 번 낚시, 두 마리. 네, 네. 아, 오케이. 이거 뭐예요, 이건? 아, 이름? 아, 미트라모? 응, 탱배. 아, 이거? 아, 이건 뭐예요? 까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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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산에서 잡았어요? 네, 부산에서 잡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귀엽네. 네. 근데 요즘 낚시가 좋은데, 이 문고기는 안 봐요. 알아요? 네. 아마 아까 본 거 핫꽁치 많이 있을 거예요. 저기, 내가 아는 데는 어디 있냐면 광안리. 광안리, 네. 광안리하고 해운대하고 사이. 거기에 항구 있어요. 수영만 있잖아요. 수영, 수영강. 송수영. 네. 거기 구두에 사람들 많이 해, 낚시. 옛날에, 옛날에. 지금 잘 모르죠. 홍변. 오케이. 낚시 재밌게 해요. 네. 나이마이. 앰세, 빡, 뉴, 깍. 네. 감사합니다. 오, 오케이. 잘 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땀빛. 네, 수고했어요. 땀빛.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